오늘도 난 펜을 들고 콕콕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이 끝나고 추천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아 도도새! 와 진짜 실제로 이런 게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해!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도도새를 이런 식으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셨네요! 잘하셨고요! 자 SS님! 대륙사슴! 얘는 뿌리 진짜 멋있다! 이런 식으로 피부에 살짝 푸른 혈관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표현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눈가에 좀 붉은색 계열의 혈색 넣어주시고 손이나 이런 데서는 푸른 혈관 다니는 이 색감 너무 예쁘게 잘 살리셨네요! 탄소 배출 줄여지지 않을래?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을 그렸습니다! 헐... 물에 잠겨가지고 막 물기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 되게 표현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생겼죠? 오! 긴 꼬리 딱새! 긴 꼬리 딱새는 길고 화려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돌이라는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아이돌로 의인화! 긴 꼬리를 푸른색 리본으로 표현해봤어요! 아이돌이 이제 무대 위에서 팬들이 막 야간공 흔들고 와! 야간공 흔드는 느낌 표현 너무 잘했다! 이거 직접 그리신 건가 다? 뭔가 연출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요런 색감이 되게 푸른 혈관 다니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피부 색감이! 백호랑이... 두 시간만에 끝냈다고요? 어... 시간 있으면 또 어떻게 되려나? 그냥소손아래님! 사양노루나무로 참여합니다! 사양노루나무가 멸종위기종이 된 이유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캐릭터를 향수통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사양노루를 향수로 쓰는구나! 아... 요런 식으로... 숲속 느낌 표현도 너무 잘하셨네요! 이거는 아이디어랑 발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공익광고 포스터 같은 느낌? 따님! 북극곰을 그렸습니다! 어! 따님도 너무 귀여워! 아! 헐! 갑자기 너무 귀여워하다가 짠해졌어! 다 녹아가는 빙산에서 지도를 보면서 갈 곳을 찾는 거야! 근데 갈 곳이 없어! 자기 새끼까지 있어요! 마냥 귀여운 줄로만 알았는데 되게 슬픈 내용이 같이 담겨있었어! 자! 별셔틀님! 와... 퀄리티! 조프레이 마모셋! 얘가 바드! 투시도 미쳤네! 그리고 얘는? 팔랑크스! 그리고 얘는? 디지털 무늬 줄무늬 타이거! 바드가 음유시인인데 원시... 아! 전투직어! 아 죄송해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내가 자꾸 보는 사람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얘 디자인 너무 간지난다! 오쥬님! 별빛의 밤 할리킨 두꺼비! 아 얘를 요런 식으로 와 완전 포스 장난 아니다! 색감이나 눈 포스랑... 와 머리에서 이 팔리킨 무늬 표현한 거랑 위험하고 신비한 느낌 그쵸? 우리나라는 유해 조수라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위기종이라는 고라니를 그려보았습니다! 보기에 조금 억울하게 생긴 것 같아서 눈매에 마스카라 번진 것처럼 그려졌습니다! 아 고라니 실제로 얼굴 이렇게 생겼구나? 와... 이빨 장난 아니네? 우와! 되게 잘 살렸다! 고라니 느낌! 좋아요! 위터님! 아 얘! 아 누군지 알겠다! 이미지 보고! 버들테일 아르마딜로 리자드 그려봤습니다! 얘 되게 용처럼 생겼잖아요! 갑주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위협을 받으면 꼬리를 이렇게 물어!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요 마크 같은 것도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되게 센스있게 표현을 잘했다! 꽝구님! 와 둔잘님들 역대급인데? 멸종위기 1급인 치타를 의인화했습니다! 작은 머리에 긴 다리와 길쭉한 몸을 가진 치타의 최고 시속은 110km 전후라고 합니다! 치타가 사람이라면 바이크라이딩 취미인 모델일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멸종위기 1급인 치타를 의인화했는데 라이더로 표현했어요! 속도를 즐기니까 아 이런 거 재밌네요! 찢었다! 와! 이번 그림 찢었다 진짜! 아 나 뭘 그렸는지도 기억을 못했어! 아 이게 너무 압도되는 반지여가지고 와 너무 멋있게 잘 그리셨네요! 아 어깨에 이 문양까지도 와! 햄자드님! 햇살 느낌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 뭔가 살짝 동물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눈 표현이 고양이의 눈 옆에서 봤을 때의 그 수정구 같은 그런 느낌도 표현 너무 잘 됐다! 와! 정수님 또 정수하셨네! 저기 저 마감댁 여우 애기씨가 며칠 전에 데리고 온 늑대 종놈을 그렇게 아낀다네! 요런 느낌! 아! 이 자를 보고! 아! 이 자를 알아! 너무 찰떡이다! 좋고요! 김상정님! 반달가슴 굽! 오! 와!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게! 힙색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런 옷의 디테일한 표현들도 미쳤다! 이 부분 보이세요? 와! 이 부분 디테일한 표현 봐봐! 자코 표현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왔지? 곰출현주의! 어쩌면은 사과나무 근처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애라서 자주 오는데 얘의 복장을 보고 곰이라고 오해를 해서 곰출현주의라고 썼을 수도 있겠다! 매송님! 투구계의 파란피는 소량의 독소에도 반응하여 의약용품의 독성, 오염 여부를 가리는데 사용됩니다! 심장 근처에서 30%의 피 1을 뺀 후 바다로 돌려보내지만 극심한 출혈로 인해 방생 후 5에서 10%가 죽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피예요? 아! 투구계의 피 뽑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구나! 그치! 투구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아! 이것도 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천상과 리본 그림 너무 좋다! 진짜 퀄리티를 쏟은 게 너무 느껴져요! 퀄리티가 미쳤어! 이렇게 너무 잘했다! 이건 작품이다 작품! 갑주들 변형시킨 느낌도 너무 유니크하고 평범하지 않아! 너무 매력있고 입체에 대한 이해가 엄청 뛰어나신 것 같아요! 쏘담 님도 그림 느낌 되게 독특하다! 아! 설표! 꼴이 엄청 몽실몽실하네 아닌가요? 되게 이건 동화 속 표지 같은 느낌이다! 그쵸? 뭔가 만화책 같기도 하고 어른들이 보는 동화 느낌도 나고 투작업 느낌의 채색 방식이 너무 매력있네요! 아! 두루미고 검독수리! 아! 이런 조합도 재밌네! 멸종이란 왜군에게서 위협을 받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두루미 세자! 그리고 그 곁을 수호하는 수리무사! 우리나라 멸종 위기종 두루미와 검독수리입니다! 엄청 뭔가 쉽게 쉽게 그리는 느낌인데? 저는 그림 그릴 때 수정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엄청 그냥 머릿속에 이미 다 구상이 돼 있으시네! 노란목도리 담비! 아! 귀여워! 되게 뭔가 꾸꾸기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뭔가에 지금 집중했어! 반대편에 뭔가 해 같은 게 있나봐! 거길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캐릭터도 노란목티로 표현을 했어요! 잘하셨고요! 폭동님도 바다거북이? 느낌 너무 좋아! 되게 루즈핏의 옷을 가지고 바다거북이의 팔처럼 표현하셨어요! 해맑은 써니님! 깔끔하네요! 여행 비둘기를 그려보았습니다! 아! 엄청 많은 종이였는데! 인간이 가슴살 맛있다고 해서 막 먹기 시작했다고! 아! 진짜... 폭견해지는다! 멍게님! 오리 놓고 악어를 그려봤습니다! 19세기 20세기의 피부를 위해 사냥된 가장 위태로운 악어 중 하나입니다! 뭔가 악어족인데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느낌이다! 빨간색의 눈이 포인트 확 잡히는 것 같아요! 도영님! 애기 긁는 올빼미입니다! 오! 2시간이요? 와... 유튜브 하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씩만 이런 식으로 스피드 페인팅 올려도 구독자 쭉쭉 늘겠다! 이런 레이스 같은 거 도영님 참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되게 효율적으로 잘 그리셔! 찬찬님! 찬찬님도 되게 깔끔하다! 아! 이 사진을 모티브로 이렇게 이쁘게 그리셨구나! 잘하셨어요! 너무 깔끔한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진짜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멋지네요! 안녕! 콕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 이거 좀 더 모르겠어요! 안녕!